마인플렉스 고수가 되기 위해 오늘도 왔다 저번에 했던 블럭헌트는 매우 힘들었다 하지만 오늘 할 닥닥게임은 태경이 아주 잘하는 게임이다 나는 밥먹듯이 1등을 하는 사나이다 부럽네 뭘 부럽네 날 날린거야? 그렇다 감이 와? 오 감이 와? 어디 그래도 실력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일단 바로 시작하겠다 아 알겠다 잠깐 파티를 받겠다 메일로 레드 블루를 싸웠는데 하는 방법을 알았었는데 축구장 어 그 어딨지 메비 축구장 여기다 여기 이게 팀 레드 팀 블루 하면은 들어간대 어 됐다 나 레드다 아 저렇게 축구를 하네 오 레드 짱많아 3대 오케이 야 꿀러꿀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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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빨리 오세요 아 예 꿀러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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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꿀 오후 꿀 느셨어요? 네 잘하셨어요 아무튼 바로 게임 갑니다 꿀러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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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엄청 운이야 근데 옆으로 피했는데 아 이건 약간 서브렉이 있어가지고 힘들어 맞아 어 이것은 왠지 마인카트 역시 마인카트는 진짜 운이다 내 앞에 카트가 소환되어야 한다 사람들이랑 경쟁이 된다면 망한다 F5를 누른다 제발 여기 여기 내가 보는 이 시점에 마인카트가 나와야돼 아 뭐야 니가 보는 시점에 없어 안돼 어 이거 그거다 슬라임 내 폴을 누르고 라가 런인데 그치 그치 아 우리 슬라임 되는거 맞네 이건 내가 잘하지 와 왜케 멀리있어 엄청 멀어 멀어 오케이 오케이 어 저기 아멘 꼴등 아슬아슬해요 저 사람 뭐죠? 그래 밖에서 놀다가 훗 저 저 훗 어후 좋아셔 완전 잘하고 있어 어 오케이 어 아슬아슬해요 당신 살았네 여기 누나 아직도 살아있어? 고수네 아 나 근데 너무 많이 죽었어 훗 오케 어 죽겠는데? 와아 어 아니네 이제 진짜 빨리 사라집니다 어 사람들 죽고 나간 사람 있어요 탈 벌써 뭐야 이거 밖에있어 왜 오케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킥큰데? 바운싱 블럭 이거 던지는건가? 어 점프 새로운건가 이거? 아 뭐지 이거? 킥큰? 새로.. 새로운거 같은데? 아 이거 이거 블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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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블럭 이거 점프해가지고 치는건가? 그랬던거같애 그래서 점수 얻는거였나? 아 나 1점이야 아 큰일났어 아 아 아 아 빨리해야돼 빨리해야돼 아아 점수 많은사람은 점프하지마 킥큰 맨 끝났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점수를 삭제해가지고 빨리빨리해야돼 아 아 아 꽤 됐다 아 아 아 요네 감이 좋아 오케이 오케이 감이 좋아 감이 좋아 지금 몇 목숨 남았어 누나는 나 나 한번밖에 안죽었어 고수 고수네 이건 뭐야 활 쏘는건가? 아 아 진짜 내가 완전 못하거든 싸움인가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 옆에 있었다니 저 피 저 세목숨 남았어요 아뇨 전 두목숨이요 이거는 위에 날라다니는 애들을 쏘는거에요 난 오버워치 한조 고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다 맞춥니다 오케이 오케이 1점 뭐냐 저거 2점 어 나 벌써 끝 어 진짜 왜이렇게 잘 맞춰 나는 3점 아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활에 재능이 없어 이거봐 다 놓친다 5점 6점 나이스 깼어 나이스 고수네 아 벌써 한옥수 남은 사람이 있네 아 아 두 목숨 남았어 큰일났어 아 저 세목숨이요 어 끝났군 나이스 어 다이아 다이아 캐기 제발 내 앞에 내 앞에 다이아 생겨라 됐다 나이스 오케이 이거 진짜 운이야 다이아가 와 진짜 많이 탈락했다 누나 상위권이야 우승이다 고수다 이게 뭐야 사람들 때리려는데 뭐지 아 이거 뭐야 이거 감자게임이 그런건가 이거 그냥 모르겠네 나 블럭이 없는데 아 아 사람들이 블럭 갖고 있는데 때려가지고 블럭을 최대한 가지고 있어야 돼 가졌어야된다고? 어 새로운 새로운 게임이었구만 안돼 나 몰랐어 어 새로운 게임이었구만 좀 조개 이거 꼭대기에 도착하는거 같은데 이거 막대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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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야돼여 안돼 나 그만 때려 얘들아 얘들아! 그러지 말자 우리 아 뭐야 누가 때리는거야 아 누가 때리는거야 옆에서 자꾸 때리네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어 저 사람 때리고싶다 피 한칸 남았어 나도 위기다 아 이거 그거다 위기다 얘들아 이러지 말자 근데 여기 이거는 탈락하기 힘들어 이거는 나 탈락할거 같은데 어 저 돼지님 저를 공격하시는거에요 돼지님 돼지님 저 이 돼지 슈퍼맨 돼지 슈퍼맨 돼지를 공격하라 돼지를 공격하라 피그를 공격하라 뭐야 누가 탈락이야? 나 졌어 에휴 밀려났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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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 가라 나이스 오케 오케 저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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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 아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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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첫판부터 이기는 경우가 없니 끝났으니 바로 나간다 우리가 우리가 지면은 우리는 끝까지 안본다 나도 안본다 아 아 다시가 다시 당님 어딨어 여기 계셔 빨리 빌어 빨리 빌어 1등 안해도 좋아요 어 아니요 1등 할래요 1등을 해야지 뭘 1등 안해도 좋아요 어 빨리 이겨가지고 그 마지막에 뱅그뱅을 돌면서 좋아하는거 그거 자기 캐릭터 나와야지 1등하게 해주세요 누나 1등 해봤나 이거? 아니 나 2등까지 밖에 못해봤어 에휴 1등도 못해보고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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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기고싶다 나도 오케이 지금 사람 얼마 없으니까 여기서는 순위권 들 수 있어 1등 하고 싶다 이 미니게임을 한국인분들이 많이 하네 응 맞아 어 이거 그거다 쏴 죽이는거 서로 아 그래? 어 그러네 주변에 빨간 양털이 있는걸로 살기 힘든데 이거 그냥 막 뛰어다니면서 무빙 해야겠다 사람 죽이려고 하지 말고 으악 아 죽었어 죽었어 어 오케이 어 아 불었다 어 이거 그거다 신호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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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워 이게 점프하면서 뛰면 더 빠르니까 해야겠어 음 뭐야 신호등 아닌데? 뭘 신호등이야 신호등인줄 알았어 어디 낚시를 신호등인줄 알았어 이러면서 자기만 살아있어 죽었어 미안해 사악해 옥수하겠어 미안해요 앞으로 공격할때 후따오구만 공격하겠다 아 왜그러세요 어 컷 컷 아 사람이 많으니까 켈기가 힘들어 켈기가 오케이 오케이 여섯개 세개 열개 끝 세개 다섯 여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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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안돼 아휴 이게 인간응보야 인간응보 아휴 나 진짜 아까 신호등인줄 알았어요 어 아 위에서 떨어지는거네 이거 어려워 자 여기 있다가 제발 나한테 떨어지지마 어 분명 피한거 같았었는데 이게 진짜 운이야 아무도 안살아난거 같은데 어? 진짜 운이야 이게 무럭같이 나 ㅋㅋㅋㅋ 돼지 다섯번 때리래 어 끝 바로 끝 주변에 돼지가 많아가지고 어 금방 끝나네 이거 어 뭐야 어 상자 이거 다이아다 나 한몫숨 남았어 태명아 그래 그게 인간 뭐야 이것은 상자에 있는 다이아를 오케이 오케이 클리어 아 운이 진짜 좋은 사람만 깰수있다 아 와 이 사람이 피카츄야 피카츄 좋았다 연속으로 죽었다 이건 뭐야 대강아 어 이거 안 떨어지는거 같은데 뭐지 이거 아 모르피아기 모르피아기 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모루가 내가 떨어지다가 위로 올라갔다 막 이러거든 헷갈릴 수도 있는데 오케이 어 클리어 클리어 어 저 내목숨분이랑 왠지 일대일 싸움이 될 것 같구만 이겨버려 이건 옵시디언 찾아서 나 그러니까 이거 어 옵시디언 찾아서 가능은 오케이 내가 여기서 죽은 적은 한번도 없지 아 저 내목숨분 고수네 네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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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잘한다 부모님 언제 1등 하실래요 글쎄요 전 언제 1등 하죠 아휴 와 아무도 안 죽어 여기선 죽기 힘들어 원래 맞아 그건 그래 바로 옆에 쪼쪼 와 빠르다 진짜 이건 반응속도 빨리 확인해서 빨리 가야돼 어 다들 잘해 오 아 두 분 가셨어요 어우 느렸다 다 죽었어 아니 저 내 목숨은 저 사람만 살았어 어 세명아 세명 남았는데 이거 레드 아니면 블루 어 어 이게 엄청난 눈치 싸움이 되겠구만 그니까 저 세명 남았어 엄청난 눈치 싸움이 되겠구만 야 일로와 블루 블루 불러 어? 뭐 깬거야 이거? 아 나 알았다 나 목숨 달았어 그럼 뭐야이거 서로 때려서 넘어트리는거 아니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안돼 4 5 빨대 광주 4 광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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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빨래 잼벼 저긴가? 아 여기네 아 잼벼 잼벼 잠시만요 영어 쳐야돼요 이거 슬래시 치고 써야돼? 슬래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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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해 티블루 됐다! 왜이렇게 누려 왔다 여기서 시작 오케이 여기서 시작 준비 시작 안돼 안돼 곰 곰 곰 3대0 태경승 아 아냐 모르는거야 자 마인플렉스 서버 오늘은 최고승수 3등까지 했고요 여기서 마칩니다 그럼 끝 안녕